화이팅! 렛츠고! 고고! 컴온! 도잇! 연마치기! 무서를 많이 이루시네 왜 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 생각보다 엉망인데요? 몸은 반응을 하는데 손이 반응을 안 해요 당신이 내가 그렇게 살아 몸이 반응, 몸은 반응을 하는데 너무 인간적이시네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국가답표인데 왜 저렇게 쳐? 반대손으로 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입조심을 해야 돼요 네, 소중한 한 점이다 잘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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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러면 안 되는데? 국제대에 수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가 그 헛소리한 게 컸다 아니요, 괜찮아 선수권 내고 보다 더 긴장돼요, 지금 어디 갔다 왔는데요? 외국 갔다 왔어요, 외국 내가 말할 뻔했어, 진짜 긴장하고 있었는데 내가 말할 뻔했어 감독님, 말씀 코칭 같은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손으로 감각이 있는데 이와 지답 Hispan 으еня 으엑 으엑 우엑 미스를 하네 실수를 하네, 실수를 하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가 가자! 괜찮아. 그러면 바뀝니다. 마지막! 우리 유남규 감독님은 근데 천재형 선수라 양손이 거의 자유자재세요. 골프를 왼손으로 쳐도 싱글이고 오른쪽으로 쳐도 싱글이라고 본인님으로 자랑을 하셨거든요. 진짜요? 근데 골프 양손을 치세요. 은지원 씨, 골프 나왔습니다. 네, 0점입니다. 0점입니다, 0점입니다.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제작진이 자꾸. 자꾸 얘기만 해. 야, 우리 이거 예능 잘한다며. 뭘 잘해, 뭘. 좋아, 좋아. 좋아. 이게 한 번씩 들어온다니까. 이게, 이게 한 번씩 들어온다니까. 이게 넘어온다니까. 빨라, 빨라. 자, 전화 기대 갑니다. 전화 기대. 저리! 어? 중국말은 계좌죠. 안 돼, 저 외국어인데. 방금 외국어 쓰셨나요? 자, 빵점! 됐다! 자, 빵점! 빵점! 됐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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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빵점! 중국어 쓰셨어, 중국어. 아니, 영어만 안 된다고, 영어만. 미국어가 아니라 외국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아, 왜? 한국말 안 했어요, 아까? 방금? 쫄았다고, 쫄해. 되게 쫄으셔서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이거 잘하면 우리 이깁니다, 이거. 어깨,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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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자, 파이팅, 가자. 집중. 아, 좋았어. 날카로웠어. 날카로웠어. 고수한테 강한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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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 순간이 또 왔어. 아, 너무 싫다. 자, 노력의 상승. 이상수 선수. 노력해 놔서. 이 순간이 또 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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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해지, 줘야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첸지, 첸지.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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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주라고! 자, 빨리 주라고! 자, 빨리 주라고! 빨리 주라고! 야! 나 혼자 30점 다 하겠어요. 안자연 씨는 30분 전 몸만 풀고 있어요. 미안해, 재현아. 첸지, 첸콜. 아, 네. 체인 두 번째 체인지 나왔고요. 아, 이거 일부러지. 우리에게 지구력이 있다, 민호야. 괜찮다. 아, 진짜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다시 안 오길. 아깝다. 자, 20점 선수 교체. 마지막 선수. 괜찮다. 유남규 감독님이십니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고 싶었어. 말 조심해야지. 아니요. 방금 안재현 선수가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유남규 감독님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이, 나이, 나이. 저도 긴가민 가요, 저도. 네, 네, 네. 자, 감독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나 또 해야 돼. 저희 교체. 순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재현이가 보여줘. 민호야, 쳐. 괜찮아. 풀고 있어. 너 고생했어. 내가 못 시작해. 아, 감독님 보여줘. 우리 제, 어. 스승님. 스승님. 저 스트레칭 많이 했습니다, 스승님. 자, 스트레칭 0점입니다. 누가? queste. 이렇게 끓여, 끝내야 이거? 야, 스트레칭. 너 능지 척척 안 해줘? 어? 가위 바위 보. 자, 내가 누울게.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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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 날카롭다. 오! 뭐야! 오! 오! 야 재현이 뭐야? 야 재현이 뭐야? 야 재현이 뭐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신 사람 맞아? 가시죠! 감히 살아났네 야 쩔었다 방금 야 아까 처음에 뭐하는 거야 갑자기 방금처럼 해 오! 좌우개 앞에 이렇게 해서 앞에 맞혀야 돼 야 승부가 아니라 코칭을 해주시네 각을 숙여 각 숙여야 돼 자 앞에 맞히고 그렇지 야 Employ fraud 같이 숙여자 야이... have theseiska 어? 니가 왜 숙이니 남규야? 남규야! 남규야! 집중! 남규야 집중!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방금 하셨습니다! 스승님 0점! 컨디션 좋다, 0점! 누가? 아니 한 번 더 해, 컨디션 좋다 야! 10점까지는 니가 해라! 뭐 10점도 안 타니까? 자, 각도! 그렇지, 잘했다! 그렇지! 그렇게만 해! 계속 그렇게만 해! 기억했다가! 까먹지 말고! 됐다, 됐다! 이거, 이거, 이거! 그렇게만 해! 오, 서브도 터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서브가 좋다! 서브 0점입니다! 아니 탁구는 왜 이렇게 여우가 많아요? 이제 favorites 6대0 오!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와!! 되어 있다! 됐다! 됐다! 그거를 왜 못해! 와 대박이었다 진짜 그림 나왔다 그림 좀 천천히 흥분했어 그렇지 흥분하지 말고 심음 한번 하고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하면 돼 얘 봐 얘 봐 잘해 오 많이 늘었다 아까 완전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됐어 스승님 방금 저거 밀기 그 기술이야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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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형이 형이 내가 형이 형이 내가 형이 형이 내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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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나갔어 와 진짜 푸시 0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와 밀기 밀기 0점입니다 이 순간에도 성장 하고 있어요 그렇지 와 이거 어떻게 구속 생리에 넣던 게 있냐 9대1 2점! 잘 부탁드립니다 와, 지원이 엄청 잘하시네 10점입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 역순으로 가고 있죠 아, 말 아껴야 돼요? 진짜 울 것 같아요 진짜 울 것 같아 드디어! 3점! 3점! 지원이 형 좋아요 멋있어, 멋있어 좋아, 좋아 오케이 1, 2, 1 오케, 오케, 오케 윤지아씨 오케이다 확실히 그렇게 들으셨어요? 확실히 그렇게 들었어요 오케 아니었어요? 오케, 오케 오케 자, 14대 0 망했네 아니야, 형 할 수 있어 나가 포기하지 마 괜찮아 나가라고, 새끼야 아, 저요?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 어떡하니 아, 이 아까운 3점 어떻게 모은 건데 진짜 드래곤볼 같은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야, 신수혁이 드래곤볼보다 어려울 뻘이 없다 말리맞게 정신력 선생님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부인이랑 아들이요 네? 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컷! 방금 뭐 바꾸지 않았어? 안 돼요 좋은 자세는 아닌데 아니, 옛날에 외국 선수가 그렇게 친 적도 있었어요 아, 이름이 뭐예요? 외국 선수예요? 16점이 너무 힘들어 나한테 오면 안 돼, 안 돼 집중 각도 자, 자, 자 빠르다 빨라 잘한다, 잘했다 자, 20점 끝입니다 땁 kun 칠 뻔했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아무리 짜지 말고 가게 네, 아무리 짜지 말고 가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질문하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같은 이름끼리 붙었다. 마지막을 장식한다, 마지막을. 야, 안재현 대 안재현. 너무, 너무 마중 나왔어. 너무 빨랐다, 야. 빨라지 마, 괜찮아. 어, 24, 좋아. 잘생겼다. 거울 보는 것 같네. 자, 휘둘러, 휘둘러. 헐! 갈게요. 아, 교체, 교체해야 되지 않아요? 네, 잘했어. 뭐... 민우야,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좋아, 민우. 좋아. 국제, 국제. 아, 각도 좋아. 야, 민우 잘한다. 좀 더 낮춰. 야,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늦었어, 늦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잘하신다. 선수한테 잘하신다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뭐야, 이겼잖아. 우리가 이겼잖아요. 3점, 3점. 다 왔어, 다 왔어. 민호야, 네가 한 점만 뒀다면 이 경기 모른다. 민호야, 이제 우리 입 조심하자. 침착해, 침착해. 제접된가요? 제접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몰라. 각도! 와, 민호야!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야! 자, 28점 3입니다. 2개, 2개, 2개! 자, 이제 보험이 보인다, 보험이. 어, 이제 보험이 보여. 보험이 보여. 이제 보험이 보인다, 보여. 가입자 3명이 보입니다. 이제 생명 보험이 보인다. 괜찮아? 하나, 하나. 때려, 때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야, 민호야, 장학. 야, 민호야, 장학.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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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너무 잘했다. 됐어, 야. 너무 잘했다. 됐어. 야, 너. 야, 이거 아닌데. 야, 여기서 끝냈어야 해. 야, 여기서 끝냈어야 해. 야, 여기서 끝냈어야 된다고. 자, 마지막 선수. 야, 여기 쉽지 않아. 아, 근데 뒤에 게 뭐죠, 그거? 어? 어? 오돌두돌. 오돌뼈. 아, 이제 공. 여기에 끝나는 거야? 아, 얘 말 못 해. 한국말인데 이렇게 떨리냐, 이거.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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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자, 연속 두 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끝입니다. 한 점이면 끝이야. 한 점으로 바로 끝. 공 하나로 끝. 공 하나로 끝. 공 하나로 끝. 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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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떨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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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진짜. 때렸어야 되는데. 어휴. 실수할까 봐 못 때리겠더라고. 아휴. 잘했어요, 형. 진짜 잘 싸웠어요. 형, 멋졌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휴. 아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는 삼성생명 탁구팀이 승리! 자, 여기 나가시면 보험 가입 증서. 삼성생명.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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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처음 흘렸어. 그러니까 지금 와. 마지막에 긴장해서. 넘기는데 와. 야, 천재도 땀을 흘려. 지금 현재 준비 중인 대회가 어떤 건가요? 세계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곧. 네, 11월 23일부터가 대회. 오. 좋은 성과 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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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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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으아. 잡고 나서. 우와. 어머. 자. 우와. 그렇지. 그렇지. 다 할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요리할 때 도망. 그거밖에 안 써봤습니다. 선생님. 오. 오. 이런 거 기본인가요? 오. 도전입니다, 도전. 훗. 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하. 와 위에. 어. 바이였다. 에이 하. 안녕하세요.